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 어? 많이 보던데네? 아까 말씀하신 광화문! 아, 광화문. 그렇네요, 광화문. 광화문 광장이지, 그렇죠? 네, 광화문 광장. 여기 저 앞에 이순신 형군이 있고요. 여기는 보행자 공간 이쪽으로 여기에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올 거예요. 여기서 왼쪽에 여기에 뭐가 와요. 뭐예요? 자전거죠? 네, 자전거. 자전거가 왔어요. 빨간색.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 따로 있는데? 빵빵. 빵빵. 거기로 하면 위험해. 비켜봐요. 아이고, 저거 빵! 뒤를 서다 보다니? 오른쪽으로 비켜주나? 아이고 씨... 자, 자전거에게? 아, 비켜! 비켜. 상대가 기분 좀 나쁘겠죠? 잠을 째려봐. 네, 어? 오른쪽으로 비키는 줄 알았는데? 네,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전차 운전자 과시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현재 보복운전, 자전거의 보복운전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조사 중에 있답니다. 자전거도 보복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찹니다, 도로교통법의 차기 때문에. 1년 이상 유기징역하고 벌금형이 있는데요. 그 난포운전이라든가 보복운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난포운전체는 1년 이하의? 아, 1년 이하의 징역. 네, 1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지금 이 운전자는 뒤에서 경력 클랙스를 울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들이나 다른 차들이 다니는 곳을 그대로 질주를 한 상태에서 가다가 자전거를 세우고 돌아봤단 말이죠. 그러면 진행하는 차로서는 돌발, 사고로 예측을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자전거가... 자전거는 왜 이렇게 빡빡거려? 그러면서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멋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저것을 자전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것이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오토바이까지는 위험한 문제로 보죠. 오토바이가 버스에 대해서도 보복운전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이용해서 버스에게 급조동한다든가 그러면 보복운전 인정되는데요. 자전거도 위험한 물건을 볼 것이냐 이것은 좀 세무예요. 그런데 보복운전 여부 이것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그전에 10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전에 10이 하나도 없었대요. 여기서 처음 맞는 거래요. 여러분은 저걸 보복운전은 보복운전이라고 하면 전부 다 특수협박, 상해, 특수공개 그건 아니에요. 위험한 물건일 때는 특수가 들어가고요. 위험한 물건 아니면 그냥 협박, 다치게 했으면 상해 또는 재물손괴근데. 여러분, 자전거에 보복운전은 보입니까? 보복운전 아니라고 보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시절. 특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건 나중 문제고요. 자전거에 보복운전이다? 아니야, 왜 빵빵거려 항의하기 위해서 멈춘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전거에 보복운전이다가 42%. 보복운전 아니다가 58%. 자전거가... 자전거가 좀 따지려면 좀 안전한 곳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전거 거기서 탁 세우면 옆으로 빠지는 차가 탁 세우면 기차가 골탕 먹은 거 아닌가? 그리고 기차는 깜짝 놀라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진행 중이니까 경찰에서 보복운전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니까. 한편 질문자는 이게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저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데 혹시 제가 난복운전죄 되는 거 아닌가요? 빵빵한 거 때문에? 빵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소음 맞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분은... 상대방에게 주의해라 경고를 하는 경정을 울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빵 소리가 크긴 했지만 이분한테는 납품 운전자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잘못했으니까. 자전거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요. 영상. 자전거가 앞에 가요. 자전거는 저렇게 켜지지. 어디까지 갔나요? 자,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때. 이야, 여기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뒤 관계야. 아직까지 같은 자료에 있잖아. 블박차가 더 잘못했어. 자전거가 더 잘못했어. 자전거 100% 잘못이야. 투표. 시작.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로 가는 게 안전하죠? 그렇죠. 자전거 도로로 가고. 차량이 다니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차선이 넘는 도로인데 저기에서 강화물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리고 경적을 울렸으면 피해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줄 알았는데 운전자로 봐서는 진행할 줄 알았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정찰에서 고개를 돌리면서 추돌이 난 거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 과실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투표 결과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8% 있습니다. 경찰은 앞뒤 관계,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같은 차로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그렇게 그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경찰 처음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전거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0%, 자전거 100%라는 의견이 42% 있습니다. 글쎄요, 자전거 100%가 되려고 그러면 완전히 빠져나갔다가 되돌아왔다고 그러면 자전거 100%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완전히 이쪽으로 나갔다가 휙 돌았다고 그러면 그럼 100 대 0이죠. 그런데 조금 자전거 앞에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조금 빠지다가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듯하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자전거가 잘못이 더 크고요. 블박차에게도 한 일부, 한 20%? 많으면 한 30%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경찰에서는 자전거의 보복운전을 볼까요? 또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과실비를 얼마로 볼까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자전거의 보복운전을 볼까요? 자전거의 보복운전을 볼까요? 네.